오피스 라이프 많이 나다니깐 그리고 약간 채널을 인테리어도 좋은데 오피스 라이프로 양폼은 거기로 바로 오대 아, 못둬대요? 아 오피스 라이프 네? 뭐라 하네? 긴장룡이에요 긴장룡 오늘은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촬영을 해볼건데요 준비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오피스 라이프로 채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헬로우 팔로미 자네도 일로 와 자네도 옆에서 같이 나와야지 내가 혜빈씨 느끼한거 찍고 어 뭐야 오늘 이러고 있는데 찍으면 어떡해요 자연스러워 혹시 얼마나 걸릴까요 팀장님? 평소에는 1,2시간이면 되는데 오늘은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3개월차 돼가나요? 저요? 3개월 때쯤 한번 고민을 하지 않나? 대박 이제 때가 왔지 한번 현타가 올 2개월 2개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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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 조금만 좀 치워도 돼 해보세요 네네 그때 다시 완성복귀 해놓을게요 잠깐 영상 나오셔도 괜찮으세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촬영을 진행하는지 한 번 타놓을게요 인터뷰 안 하신지 인터뷰? 인터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젠 잘하지 잘 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여기 abundantly Julie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힘내요. 청춘이 청춘 커피에서 커피를 마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